호텔 규모가 제법이구나. 조심하세요. 여기 드나들면서 몰드시게도 해출하시고. 조선의 황제를 잠 못 들게 할 수 있다. 납치사 한 장만 보내시면 애기 씨는 그날로 희성상의 여인입니다.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. 경고해주려고. 내가 귀열을 죽일지도 몰라서. 누구 하나를 망하느냐 싶었는데 내가 망하는 길이었어. 만약에 든지 차림을 누려야 할 수 있다. 나는 지치권을 누려야 할 수 있다.